이제 프리미엄 같이 먹어볼께요 카페에 있던데? 저녁이 되니 좀 더 아늑해진 오늘의 숙소 이름은 타슈 근데 이게 신기한게 1시간은 무료래요 지난 무코여행에 이어서 이번에도 또 혼자 떠나보는 비차여행이다 이번에는 대전으로 향한다 수서역에서 대전까지는 약 1시간 나쁘지 않은 거리다 이번에도 짐은 백팩 하나 1시간 동안 무엇을 해야 잘 보냈다고 소문이 날까? 눈을 굴려보지만 그저 창밖만 바라보는 인마다 역에 앞서 가는 열차와의 안전거리 유지를 위해 제시간보다 약 6분 늦게 도착합니다 이번 열차가 조금 지연이 되었다 70분 정도 걸려서 도착 자 이제 대전 여기서 내가 할 것은? 숙소 쪽으로 향하는 것이다 신용카드로 찍히겠지? 대전역 지하철은 약간 김포공항역과 닮았었다 피 100% 인간의 여행 계획은 이렇다 정말로 이렇다 여러분 저 빵 투어 하려고 여기 지금 대전에 왔고요 오늘마다 성심당 쪽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3시인데 좀 이쪽 쪽에 사람들이 많네요 저는 과연 오늘 망고 시루를 먹을 수 있을까요? 역시나 성심당은 사람으로 가득이었다 생각보다 빵이 없다 싶었는데 내가 들어온 것이 케이크 스틱크였다 본점이 바로 옆인데 그걸 구경을 못했다 일단 푸딩과 몇 가지 빵을 담았다 내가 3시가 넘어서 받을 수 있을지 궁금했는데 다행히 기다림 없이 바로 케이크를 받았다 그리고 숙소로 향했다 오늘의 에어비앤비를 소개할게요 그냥 성심당 근처에 있는 곳으로 잡았어요 여기 이렇게 캠핑 감성으로 되어 있고 너무 무거워서 바로 내려놨습니다 이런 식이고 그냥 하루 묵는 곳으로 했어요 제가 막 호텔도 찾아보고 했는데 딱히 막 메리트 있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이런 느낌 괜찮지 않나 하고 여기서 했습니다 넷플릭스도 보고 오늘 하루 안락하게 쉬겠습니다 약간 친구 자취방 친구 없을 때 이렇게 들어온 느낌이에요 제가 간과했던 게 이번에 산 것들이 다 냉장고관이에요 푸딩서부터 슈크림 롤이랑 요거까지 그래서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심당에 오자마자 아니 아니다 대전에 오자마자 성심당을 갔거든요 그래서 그냥 눈에 보이는 거 순수불이랑 푸딩 하나랑 슈크림 롤을 하나 집었고 혹시나 하고 망고시로 되냐고 물어봤는데 된다는 거예요 사실상 내일 샀으면 더 괜찮았을 것 같은데 된다고 해서 오늘 급 사게 되었고요 이제 급 먹어볼 겁니다 제가 대전 계획을 칼국수 하나 보고 왔는데 도착하니까 브레이크 타임인 거예요 그래서 갈 수가 없었고 여기가 중앙로인데 중앙로까지는 한정거장이지만 지하철을 타고 왔습니다 왜냐면 제 가방에 노트북이 있어요 노트북을 이번에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무거워가지고 왔고 저번에 딸기시루는 대전의 딸 연주가 크리스마스 때 사와서 먹었거든요 되게 맛있더군요 근데 딸기보다 더 기대가 되는 건 바로 망고시루입니다 망고가 달달하고 맛있잖아요 자 그 모습을 한번 꺼내보겠습니다 아 너무 무거워 너무 무거워서 한 손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아 사고칠 것 같아 자 이렇게 되겠고요 가격은 43,000원 저 혼자 먹기에 조금 양이 많긴 한데요 혼자 먹었으니까 혼자 먹어야죠 뭐 먹기 전에 사진을 찍어야겠습니다 어때요? 잘 찍었죠? 스토리에 바로 올려주고 한입 떠야죠 제가 이거만 먹을 수 없으니까 커피 사왔어요 이 숙소에서 제일 가까운 곳이 파리비밤 밑에여가지고 숙소를 사... 아니 커피를 샀고 뜨거운 겁니다 저는 쪼죽더라 뜨거운 것만 먹어요 딱 뜨거워 그게 뜨거운데? 뜨거우니까 이거를 이렇게 하고 먹어야겠어 지금 이제 3시 반인데 배가 별로 고프진 않지만 자 시작해보겠습니다 제가 디저트에 되게 강하거든요 밥을 많이 먹는 편은 아닌데 디저트는 진짜 한판 다 먹어요 막 자 망고를 먹었는데 안 익은 망고가 아니고 정말 달달하게 잘 익은 망고예요 정말 맛있네 근데 지금 방금 망고만 먹었거든요 이제 크림이랑 같이 먹어볼게요 크림이랑 같이 먹어볼게요 음 음 크림이 너무 달지 않고 되게 맛있고 빵은 촉촉하고 되게 공기를 머금 은 그런 빵이에요 중간중간 마다 망고를 깔아놨어 위에만 깔은 게 아니고 아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냐면 이거 반파면 바로 먹겠는데요 반파면 바로 먹을 수 있고 이 정도면은 조각 케이크로 사면 안 될 것 같아요 음 맛있어요 와우 제가 저번에 딸기시루를 먹어봤다고 했잖아요 딸기시루보다 더 맛있어요 딸기시루는 조금 너무 달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사실 망고는 이게 더 달거든요 근데 그게 빵이 달았었는데 이거는 빵에서 그런 단맛은 없고 망고가 달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더 맛있는데요 음 근데 좀 이따 나가서 그 냉동팩 같은 거 사올까봐요 그거를 가져오려고 생각은 했었는데 아예 까먹고 있었어요 그 냉동 박스 같은 거 근데 냉동 박스 딱딱한 거 말고 가방 있잖아요 그 집이 많은데 챙겨올걸 아쉽네 보입니까 엄청나게 파먹어가지고 지금 순식간에 사라지고 있어요 거의 입에서 녹고 있고 인형이 디저트는 빠른 속도로 먹고 있다 일단 여러분 저 한 투에 반 정도 먹었어요 대단했죠? 이제 배가 조금 불렀거든요 쉬겠습니다 여기에 이 TV가 있는데 뭐 볼까요 이 알고리즘은 제 것이 아닙니다 자 이제 다시 나왔습니다 대전 오면 안 걸칠 수가 없는 게 바로 이 지하상가입니다 자거리에 건널목이 없어서 무조건 지하상가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이거는 대전의 공료 자전거입니다 이름은 타슈 귀여워요 대여하기 근데 이게 신기한 게 한 시간은 무료래요 타슈 굉장히 잘 나갑니다 이게 신기한 게 이렇게 저 핸들을 꺾어도 바구니가 고정되어 있어요 대전 로젠조시라고 들었는데 우선 제가 만난 대전은 젊고 활배만 치는 도시였어요 의정부 시내랑도 느낌이 비슷했고요 대전 돌고 있는데 날씨가 좋아졌어요 여기에 거대한 달이 있고요 화천이 이렇게 있네요 중앙로를 지나서 대전역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엄청 화천 잘해놨어요 날씨가 좋아서 예뻐 보이네요 저쪽으로는 중앙시장이고 여기 옆으로는 저렇게 다리가 있어요 다리가 약간 신기한 모양이야 저 김허 칼국수 왔어요 저 김허 칼국수 왔어요 대전이 보니까 칼국수 집이 많더라고요 그중에 여기를 고른 이유가 비빌국수의 비주얼이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여긴 것 같습니다 우선 요즘에 가격이 저렴하게 꼼꼼한 것 같습니다 칼국수가 6천명이고요 비빔국수는 7천명이에요 소음 물가에 비하면 2-3천명이 더 싸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양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양이 많이 있긴 합니다 야채도 올려져 있고 이렇게 비빔국수 반찬으로는 김치랑 단무지랑 죽이 나와요 양이 많아 어머니 적당한 뭐 양이 많아 그러면 양이 안jaw quake 양이 많아 양이 많아서 사이칼이 배경은 식감도 있어요 약채도 같이 씹히기 때문에 너무 맛있어요 국수도 적었는데 제가 면유를 좋아하긴 하는데 이런 비빔 쪽도 많이 좋아해요 국수, 육수를 먹으니까 여기는 국물 있는 파국수도 맛있을 것 같아요 국수, 육수, 육수 원그릇 했습니다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최고입니다 국수, 육수, 육수, 육수 육수, 육수, 육수 육수, 육수, 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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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자전거 타는 중인데 여기 엄청 예쁘게 되어 있어요 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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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지는 않아서 패스 했답니다 그러다가 스커트가 마음에 들어서 입어 봤어요 사이즈도 완전 제꺼 더라고요 요건 마가렛 토웰 스커트이고 저랑 완전 딱이지 않나요 여기 사장님도 친절하시고 악세사리 쇼핑림도 많아서 구경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빈티지샵에서 스커트를 구매했어요 머리가 벌써 떡지고 있고 빨리 자전거 타고 가다가 여기 뭔가 샵이 있어서 가보려고요 안 끝났겠지? 끝나는 것 같아 끝났다 빈티지샵에서 나왔어요 이제 그냥 거리를 이거 미니메트에 이갔네요 이 슈퍼 감성 그리고 여기 뭔가 예쁜 카페가 있다 카페 예쁜데? 완전 약간 그 태국 카페 같아요 예쁘다 깜짝이야 장하자 비엔とか 다시락 시원한 파크 이 아쉽고 물gli 너는 물이 들어간 거 같아 이거 날씨가 더 나아질까? 된장어 쇼시와 후추 다섯 보충 지금 너무 이쁜고 주문해서 이렇게 오메 길을 잃어 고맙습니다. 이 마트 차를 사왔어요 얼려서 내일 가져가려구요 이렇게 놓고 올리고 이거를 담아서 가져가면 되겠죠 저 얼음통이랑 같이 똑똑했죠 이제 저녁에 들어왔습니다 저녁이 되니 좀 더 아늑해진 오늘의 숙소 이렇게 잡칫방을 꾸미는 것도 분위기 있네요 요렇게 지금 돌아온 시간은 8시 37분이고 TV도 보고 편집도 하려구요 지금은 씻고 나온참입니다 팩을 붙였구요 유튜브를 팩할때까지 하다가 팩 떼면서 편집하려구요 오늘은 다음날이 되었구요 여행 다음날은 모자를 씁니다 렘키드라는 카페에 가고 있어요 꿈두리 푸딩을 파는 곳이에요 꿈두리 푸딩을 먹으러 여기 렘키드라는 카페에 왔구요 다정화 타서 너무 더워서 아이스를 시켰어요 이거 어디서 본 디자인인데? 이거 어디서 본 디자인인데? 이거 어디서 본 디자인인데? 근데 왜요? 나한테 손뼘이 가려줘요 요즘에 손뼘을 찍어 보이는人을 보고 싶으면 좋겠어요 그니까 뭐요? 정말 길고 싶어요 표시가 다른데요 필요가 있으면 정말 긍정적인 글자를 좀 더 보여주고 싶어요 프라이베트 데일을 가지고 있는 오늘은 도착하고 있는 것들도 관계에요 다음날 이것이 공간에 사인회 다음날 다음날 남집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ㅋㅋㅋㅋ 아우 네, 네. 기본적으로 안 좋아서... 우스 앓도 있고, 그리고 MD는 이렇게는, 그런 식으로 하면 MD는 큰 글이야 조금 더 덥지 않으시네요. 잠시만요. 한국의 전화가 대비 아이코 그리고 흐른 무심 네네 그릇 지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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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